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지난번 수익률 리뷰를 황금 주도드로 드렸던 시간이 15번째 강의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아마 앞으로도 이 사이클대로 10번씩 수익률 리뷰를 계속적으로 10회차 강의 때만 좀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도 25번째 회차 강의고요. 다시 한번 종목들 리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일이 아무래도 주말에 본방이다 보니까 월요일 시초가 기준으로 좀 수익률 리뷰를 드렸다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도 제가 이번에 수익률 리뷰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실적만큼 확실한 모멘텀이 없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은 기업들은 결국에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지수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지수와는 다르게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항상 매번 제가 주식헌터 시간에는 재무 안정성 지표와 그리고 실적이 과거에는 어땠고 미래에는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들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의 수익률 리뷰 드리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과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황금주도 수익 대출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셔가지고요.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 그런 기업들이 기술적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의 드리고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도 소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채널 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새벽 5시에 꼬박꼬박 일어나서 뉴욕 증시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유가와 환율들 그리고 전날 아시아 증시들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랑 장중에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업종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매기가 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은요.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많이들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으니까요. 프리입니다. 프리.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그동안 제가 얘기 드렸던 황금 주도주들의 수익률 어땠는지 같이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익률 순으로 9개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상위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우주항공 쪽에 관련된 기업이죠. 인텔리안테크,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물론 사실 이 두 개 기업보다 주가 수익률이 더 좋았던 기업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적이 받쳐지지 않는 기업들은 투자할 때 불안함감도 크고요. 결국 인텔리안테크와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4분기에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요. 엄청난 시세 분출했지만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을 만들면서 재차 상승을 해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17일 날 얘기를 드렸고요. 두 개 기업을 제가 우주항공센터의 탑픽으로 뽑았던 이유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 얘기 드렸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저개도, 해상, 안테네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바로 화물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LCC 항공사들은 저가 비행기 자체에 있어서 화물칸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수주의 뉴스가 나오고 호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결국 차트도 좋고요. 거래량도 다 좋습니다. 그 중심, 최상단에 있는 건 결국 실적이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익률 넘버2 기업은 덴티움이었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좀 얘기를 드린 기업인데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점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단가였습니다. 9만 1,600원 정도였는데요. 그 매수가 자리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최근 2월 6일 고가 기준으로는 12만 3,800원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결국에는 지금 정고점 부근의 저항이 세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의뢰?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매매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이 30%라는 수익률을 다 놓쳤다는 거죠. 결국에는 실적이 주가를 만들고 차트를 만들기 때문에 실적의 무게중심을 놓으시면서 오스텐 임플란트를 필터로 좋은 실적들을 다 발표했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업종,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뛰어올리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 1, 2, 1등, 2등 대장주가 결국 오스텐 임플란트와 덴티움이었다는 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은 진에어라는 기업입니다. 25.6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기 드렸다 당시 매수가 자리를 본다면 시초가죠. 방송일 다음 첫 거래일에 시초가니까요. 14,600원이었습니다. 진에어 실적 발표했습니다. 4분기에 흑자 전환을 이뤄냈고요. 일반적으로 한 10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1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 번 진에어의 주가를 좀 끌어올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캠커와 여로스페스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기 때문에 좀 스킵하겠고요. 다섯 번째 기업. 인터 로조라는 기업 기억나시죠? 소비재 기업으로 경기 불안기에 강한 기업. 그리고 환율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터 로조는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고요.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재밌어하기 때문에 이 주식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최근에 어떤 공영, 공공기관에서 어떤 시연을 좀 했는데요. 렌즈를 착용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앞에 보시면 이 앞에서 몇 회전, 우회전하세요. 앞으로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이런 기술력들이 발휘가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인터 로조는 OEM도 잘하고요. 자체적인 브랜드로서 수익을 잘 거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주가는 경기 불안기에도 강하고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고 당연히 실적도 좋게 나와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5 구석 우선 좀 먼저 얘기 드렸는데 인텔리안테크 37% 정도부터 인터 로조 23%까지 수익률이 나름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가 선전을 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 노란색 쪽 선들을 보면 제가 처음으로 얘기 방송 드렸던 당시에 주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주가라는 건 사실 무한정 끝없이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상승 시세 분출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나서 빨간색 양봉이 크게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 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고가 부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결국엔 뭐가 끌어올라간다고요? 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실적은요. 22년 연간 실적이 아니라 23년에 대한 실적들을 보시면서 접근할 타이밍이 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흐름들 보면요. 거래량이 엄청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제가 강의 때도 얘기 드렸지만 시장에 대한 관심에 대한 척도고요. 거래량과 주가는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한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를 얘기 드리자면 1차적인 시세가 분출하고 나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았죠. 두 번째 바닥은 이전 바닥보다 높게 만들면서 이중 바닥 패턴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중 바닥 패턴의 신뢰도가 높이려면 최근에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되면 된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하나의 힌트 공력 급소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덴티움이라는 기업이죠. 제가 얘기 드렸을 때 방식만 하더라도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갔죠. 근데 중기 입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그대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근거 근거 기반한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은 이제 진웨어 기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 들었을 당시가 장기 입평선 바로 밑에 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좀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좀 쳐려놨고요. 밑에를 보시면 거래량이 좀 실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21입평선을 깨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죠. 4분기까지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동사 또한 당연히 23년 올해 실적이 얼만큼 실적이 회복되느냐 뭐 얘기를 들면 코로나 터지기 전 수준까지 얼만큼 실적이 회복이 빠르게 되느냐 이게 결국에는 진웨어라는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기업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사실은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제가 10월 17일 작년이었죠. 그 뒤로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방이 매우 매우 튼튼했었습니다. 많이 안 내려갔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다는 얘기를 최종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좋은 타이밍에 타서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건 시간이 되겠죠. 시간을 좀 최소화시키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실적이 좋은 기업을 최대한 좋은 자리에 잘 샀고요. 일정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마친 후에 시세가 났다라는 거 그리고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드릴 당시 이후로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량 게시터가 거의 보이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 시세가 났던 거는 우주항공 테마에 대한 어떤 재료 모멘텀도 있었지만 지금부터의 상승은 이제부터는 실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23년 실적을 보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기업은 인터 로조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얘기를 드렸을 당시만 하더라도 지수 따라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근데 많이 안 밀렸어요. 이 기업도 하반경식성이 매우 튼튼했고요. 그 뒤로는 계속적으로 21평선 지지 받으면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다시금 채금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추세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실제 펀더멘탈에 대한 변함이 없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리라는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파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모아가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한다면 오히려 손익분기점 BEP는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 TOP5 얘기를 드렸고요. 곧 이어서 다머지 TOP9 중에 6, 7, 8, 9 4개 기업들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 바로 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뉴욕 증시, 환율 유가, 그리고 아시아 증시 브리핑 드릴 거고요. 공부해야만 되는 종목들, 기술적 위치가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소개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게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많이 많이 공부하시고요.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매우 매우 합리적이고 100%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라는 곳도 공부하는 것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매우 합리적인 시장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시 이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6위부터 9위까지 랭크되어 있는 탑9 기업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전지 양극재의 대표기업이죠. 에코프로 BM을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HK인우엔이라는 기업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방송일 다음 첫 거래일의 시초가 기준 대비해서는 22% 정도 수익이 났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사실 6만 900원이라는 방송일 첫 거래일 다음 첫 거래일의 시초가라는 자리도 부담스러울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성장한 기업들은 결국 주가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주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주식이라는 건 사실 싸게 사서 비싸게 사면 됩니다. 대신 현재 주가가 싼지에 대한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JYP 엔터를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그 자리도 부담스러운 자리였을 수는 있겠지만 22년 영업이익 그리고 23년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23년뿐만이 아니라 24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없다라는 제 얘기를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기업들 돈도 못 벌고 실적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들은 투자를 지향한다고 계속적으로 지향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수익률 탑라인 기업은 사실 제가 방송일 이후부터는 가장 빠르게 주가가 올라왔던 기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리오프닝 섹터에 들어가는 기업이었고 지네어와 마찬가지로 아난티를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난티 기업도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난티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부산을 좀 다녀왔었는데 굉장히 좀 호텔도 잘 만들었고요. 나름 프리미엄 호텔이다 보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그때 제 강의 설명드렸던 거는 남해 그리고 가평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 호텔 기업들이 당연히 객단가, 숙박요금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고 올해, 작년이죠. 작년 실적이 월등히 좋아진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테마가 엮이면서 시세가 강력하게 좀 분출됐던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비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상당히 오래전 얘기를 드렸었는데 전기차의 침투율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가 채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뜻은 아직까지 내연기한 차들 중에서 친환경차로 넘어갈 수 있는 룸, 사이드가 90%나 남았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익스포조가 되어 있고 오리엔트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성장한다, 돈을 잘 번다라는 개념은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개념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제가 얘기 드렸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렸던 당시 단가만큼 올라왔고 그 이상으로 올라간 기업이 된 거죠. 물론 에코프로 비엠 뿐만 아니라 포스코케미칼, LNF, 다양하게 이 양극지에 관련해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만큼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 요즘 최근 들어서 디스인플레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화되면서 그동안 높였던 판가들이 낮춰지게 되는 거죠. 그럼 수익성이 덜 낮아질 텐데요. 결국 하지만 그거 플러스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3년 그리고 24년에도 이 2차 전지 섹터는 계속적으로 좋게 봐야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단기적인 파동의 흐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기업이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자리가 되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KE 이노엔이라는 기업은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턴어로안도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장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기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동사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숙취해소제 컨디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끼리 만나는 인원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될 때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숙취해소제는 잘 팔리지 않았을 거고요. 이 회사의 두 가지 매출원이 두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영육성 10도의 치료제였고요. 두 번째는 숙취해소제였습니다. 근데 숙취해소제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고요. 물론 K-CAP 영육성 10도의 부분들도 실적이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축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추세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는 강하게 좀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었고 제가 얘기 드렸던 방송일 당시만 하더라도 매수가 첫 거래일의 시초과 대비해서는 약 22.43% 정도 22%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인데요.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JYP 엔터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티스트들한테는 인성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좀 크리티컬한 이슈가 많이 생기는 산업군이 또 이쪽 엔터 산업입니다. 그래서 JYP는 꾸준히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아티스트는 얘기 드렸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과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되시면 채널 추가 바로 되고요. 거기 안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장전의 추앙 브리핑 그리고 공부하고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들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들 해주시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제 방송일 이후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위죠. 에코프로 비엠 좀 기업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얘기 드리고 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 받았고 지도가 하락할 때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트레이딩을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장기 보유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해야지 덜 다치는 겁니다. 보시면 제일 사이드 보시면 제가 얘기 드렸던 당시가 바닥이었고요. 그 뒤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요. 이런 절에서 파솟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지수 따라서 밀릴 때 다시 한번 저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바닥을 이전 바닥만큼 안 깨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최근에 시세분출은 결국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고 기간 조정을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래량을 보시게 된다면 시세가 분출되거나 조정받고 이 시점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시세가 분출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HK 이노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턴어라운드 되고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를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지수와 무관하게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힘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료 테마 때문에 급등할 수 있지만 거기서 발끝에서 머리끝에서 파질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선수의 영역이에요. 보통 선수의 영역이 아니라 매우 고수들의 영역이니까 그런 걸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런 욕심들을 내리세요. 그리고 기대중률을 낮추시고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기업들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거래량 실면서 주가가 올랐죠. 지금 또 장대양봉의 중식값을 지키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고요.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 들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바닷건의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저장적으로 N자 패턴이고요. N자 패턴 같은 경우는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자주자주 연출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JYP 패턴은 사실 굉장한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부터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제가 얘기 들었을 당시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방송하고 나서 그 첫 거래일에 바로 월요일날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노렸던 건 아니고요. 그 타이밍을 저는 알지도 못하고요. 다만 실적이 좋은 기업 사놓으면 결국에는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려준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반올림에서 약 20% 정도까지 됐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들 보시면 빠르게 움직인 것도 있고요. 아니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소요된 기업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걸 놓고 본다면 한 44종목 정도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탑10 정도가 이 정도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들은 지수들에 비해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들 꼭 보시면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강의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겠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됩니다. 오셔서 도움되고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자신 있게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저런 실시간을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아마 푸시를 보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꼭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 자체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이전 고점을 양지수가 모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엇박자를 탄다면 자칫 잘못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장세입니다. 실적이 월퉁이 좋고 기술적으로 위치가 나쁘지 않는 바닥에 있는 기업들 접근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투자 성과물들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25번째 황금주도주 리뷰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